자 오늘의 이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대파 키우기 초보자가 키울 수 있는 식물을 추천해달라는 말을 자주 들어가지고 집에서 파를 한번 키워보라고 이렇게 식물 전문가님께서 글을 써주셨네요 대파 잘라가지고 흙에다가 심으면은 그대로 자란다 손이 많이 안간다 좀 알뜰한 주부님들이 실천을 한다 집에서 굳이 이렇게 대파를 길러가지고 먹는 거는 저는 좀 약간 투머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볼게요 혹시라도 집에서 대파 키우실 분들 보십시오 이 뿌리 있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제 침나봐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이 정도는 남겨줘야 되니까 2주일 후에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집에서 키운 뒤 바로 잡아먹는 대파는 이게 맛이 조금 마트에서 사온 거랑 약간 그 질이 좀 다르다 그래요 잘라내면 진한 대파향이 나고 진액이 쭉 흘러나온다고 차원이 다른 어떤 신선함을 눈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뿌리가 온전한 대파라면 무한으로 자란다 그래요 무한 동력인 거지 햇빛을 많이 또 씌워 달라고 합니다 아 나 요 현상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죠 볼게요 아싸 찐따 타이틀을 뺏겨서 리얼로 빡친 혼모노들 아싸 도둑들의 근황 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자기 자신을 지게 아싸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비아를 하면서 궁상을 떨면서 남에게 어필하는 뭔가 저 사람은 좀 뭔가 화려하고 이쁘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이러니까 잘나 보여서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어떤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는 니가 그렇게 자극 받지 않아도 돼 나 상당히 많이 열려있는 사람이고 나도 너희와 똑같아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나의 화려함에 쫄지마 나도 아싸야 나도 너네랑 똑같아 약간 요런 기만행인데 제 기준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분들을 굳이 비하하고 싶은 건 없는데 이제 진짜 찐 아싸들의 들이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약간 좀 그렇다라는 거지 악사를 도둑질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싫어요 수를 보면 좀 많이 싫어하네요 사람들이 그런 글이 예전에 있었는데 내가 찾으려고 해서 찾기가 힘들어 이런 그 형태를 보고 되게 필력을 잘 살려서 쓴 커뮤니티 게시글 있거든요 인싸들이 너무 싫다 자기들이 가진 그 화려함도 만족 못해서 아싸들의 전유물인 유행어나 이런 것들 다 뺏어가고 근데 사실 진짜 그것도 그런 게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신조어들이나 그런 것들은 존마탱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사실 DC빨이야 DC에서 거진다 파생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걸 이제 TV에서 방송 작가들이 막 쓴단 말이야 유행이 되면서 인싸들이 아싸들의 언어를 훔쳐가 그러니까 빡친다 이거야 그런 것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갑분싸 이런 거 갑분싸도 진짜 한 명의 아싸가 썼던 그 이 글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썸네일의 아싸 삭제 비추 테러 공대 아싸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던 유튜버입니다 해가지고 무슨 해명글까지 썼네요 안녕하세요 공대 아싸의 하루 브이로그를 올렸던 노랑삐알입니다 아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대인의 하루가 자기로서는 좀 무미건조한 하루인데 난 이거를 그냥 아싸라는 그 단어를 함축적으로 거기다가 내포해가지고 길게 짓는 것보다는 그냥 아싸의 하루 이렇게 짓는 게 나는 좀 단초로 해서 좀 좋았다라는 이제 글을 쓴 거죠 아싸 인싸의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좀 아싸처럼 보였습니다 디씨 인싸에 대해 제 영상의 제목이 올라가던데 그 이후로 제 채널에 악플이 달렸는데요 기만해서 죄송합니다 기만한다고 느끼셨던 분들에게 모두 죄송합니다 하지만 씨X놈이나 죽어라라는 쌍욕들과 악플의 내용에 대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애써 무시하려고 해도 분단위로 울려대는 악성 알람에 제가 꿈을 꾸고 있나 생각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많이 울었습니다 머리가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좀 불쌍해서 웃긴 거야 불쌍해가지고 기만했다고 굳이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비추 테러하고 거기다가 야 씨X놈하면서 막 욕하는 게 애들이 좀 웃기잖아 하여간에 못났어 아싸 새끼들도 너무 울어서 눈물이 나지 않아 빨리 사태를 수습하겠습니다 당분간 영상 활동 쉴게요 잘생기셨고요 명문대 친구도 있으신데 아싸라 하지 마세요 F**k you 유일한 친구가 있으면 아싸가 아니지 한양대생이면서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만해 제발 이 새끼들아 댓글 타론 당했으나 비추 폭탄은 안 맞았다 다음분 경희대 아싸 도둑맞은 아싸 참 화장실에서 눈물 젖은 삼각김밥을 먹어봤나? 집에 와서 교복 마이에 붙은 포스트잇을 뜯어봤나? 집에 와서 머리 감을 때 머리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지우개똥을 본 적 있나? 이제 그 아싸들의 어떤 그런 심정이 댓글에서 고스란히 녹아있네요 수능 갤러리 일동은 하다TV를 아싸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싸를 약간 아싸라는 그 단어를 쓰는 BJ들에게 마치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헬창이 유행하면서 언더하머라는 그 브랜드의 티샷 3대 500을 못 치면은 언더하머 금지 언더하머 단속반 이러면서 이제 아싸 단속반이 이제 나온 거야 아싸 단속반이 나와갖고 이제 이 아싸라는 이 키워드를 쓴 유튜버들을 하나하나 가가지고 평가하는 거지 댓글 비공개 좋아요 싫어요 비공개 채널에 콘텐츠가 없습니다 채널 영상 전원 삭제 진짜 아싸는 OTMT 안 가는 애들이 아님 그걸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싸인 게 진짜임 진짜 아싸는 인간극장에 나온다 외로워도 괜찮아 그러면서 참 슬픈 게 진짜 아싸 영상은 또 안 본다는 거야 아싸가 살아가는 법 아싸의 하루 왜냐면 이제 진짜 다큐가 돼버리거든 조회수가 안 나와버리잖아 아싸의 브이로그 댓글 그래 아싸라면 이런 거지 그에게 주어진 합격 목걸이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 단 한 명의 진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마음이 아프네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강의 고통 망나니 쌍벌 독침 유튜브 채널 중에 그 채널이 있어요 근데 이 채널은 좀 다른 채널 같은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하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든데 이게 외국에서는 별의 별 채널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정도의 독을 가진 그런 독사나 맹독 뭐 이렇게 있는 맹독 생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건들지 않고 물리거나 쏘이면은 존나게 아픈 거 있잖아 그런 걸 자기 살에다가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실험하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1983년 곤충에 쏘였을 때 느낀 고통에 1에서 4까지 점수를 매겼다 이 양반이 과학 연구에 자기 몸을 던졌다라는 건데 이 망나니 쌍살벌이라는 aka 처형자라고 불리우는 이 벌이 이름에 걸맞게 엄청난 고통과 상해를 공격대상한테 입힌다라는 겁니다 그냥 벌에 쏘여도 존나 따갑고 아프거든요 여러분들이 벌에 쏘여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요만한 그냥 새끼손가락만한 진짜 그 조그만 벌한테 쏘여도 뒤지게 아프거든요 근데 그 벌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사람한테 굉장히 또 위협적이라고 또 있는데 말벌이나 이런 벌들 이 망나니 말벌이 한 번 쏘이면 주변이 괴사한다 피부가 썩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 이거한테 진짜 물리는 건가? 어 진짜 쏘이네 지가 스스로 이렇게 쏘이고 나서 바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살이 괴사되지 않게 하나 봐요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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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침 봐 이거 여러분들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벌이 침을 쏘면은 뚫고 들어가면서 자기 생명에도 위험하대요 내장까지 홀라당 빠진대 침에 의해서 모든 벌이 다 그런지 모르겠으나 인방에서도 뭔가 벌칙 같은 걸 이런 걸로 하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미션을 걸었는데 실패했다 그럼 망나니 말벌한테 한 번 쏘이는 거지 그럼 정신 차릴 거 아니야 아프니까 내가 피자를 잘 안 먹는 이유 중학생 때 반장이 간식으로 싸졌는데 난 이때 처음 피자를 먹었다 존나 맛있는 거야 엄마랑 동생 먹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연습장으로 한 조각을 내가 포장을 했다 그걸 내 짝꿍 여자애가 목격을 하고 우리 집 그지 집안이라고 놀려서 울면서 연습장으로 포장한 피자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당시 너무 쪽팔렸다 내가 피자를 버려서 집에 있는 동생이 못 먹게 되는 게 너무 성질이 났다 피자가 끝에 한 판이 남았다 담임이 학년 교무실에 가져갔는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서 동생에게 피자 한 조각만 주고 싶다고 한 조각만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담임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 선생님들 먹을 건데 그걸 뺏어가니? 싸가지 없는 새끼 아빠 없는 티 내주마 아빠 없는 티 좀 대지 마라 싸가지 없는 새끼 그 후 중2 때 공황장애 불안증 얻고 중3부터 자회했어 아니 피자 한 조각으로 씨 아니 웃기잖아 그 일이 이렇게 트라우마 돼가지고 공황장애 불안증을 얻고 중3 때부터 자회했다 그러니까 멘탈이 존나 약한 친구인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난 솔직히 잘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 친구가 불쌍한 느낌 난 별로 안 들어 굳이 선생님들 먹으려고 가져간 그거를 이제 돌려먹으려고 자기는 먹었잖아 그럼 거기서 끝인 거야 왜 거기서 쓸데없는 오지랖이 나와가지고 이 맛있는 피자 엄마와 동생에게 줘야지? 뭔 무슨 검정고무신 만찐 두빵이요? 아니 이게 뭐가 불쌍해? 이 새끼가 존나 눈치 없는 비용 쉽진다 새끼지 아니 옆에 짝꿍이 놀린 거는 그거는 싸가지 없는 년이 맞아 야 이 새끼 족구지 새끼 이거 싸가는 거 봐 얘들아 야 이 새끼 족구지 집 아니야 이렇게 놀렸으면은 그거는 짝꿍이 싸가지 없는 년이 맞아 근데 이제 교무실까지 이렇게 피자를 굳이 자기 포장해가려고 그 지랄한다는 거는 좀 아니지 아무리 집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도 그건 아니지 족구지 같은 행동이지 이거는 어 근데 선생님도 조금 선넘은 부분이 있지 아빠 없는 티내지 말라 선생이의 학생한테 아빠 없는 티내지 말라고 한 건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게 옛날 선생님들 진짜 싸대기 올리는 것부터가 시작이 됐었다고 그랬는데 나도 그 사실 학교폭력 선생이 그 학생한테 학생계 가하는 그 마치 유튜브 그 유정호라는 친구가 이렇게 미투했던 것처럼 나도 사실 그 폭행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옛날 선생님들은 진짜 빠꾸가 없었어 그러면서 좀 선생다운 면모를 보이는 선생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좀 능구렁이 같은 그런 선생들도 있었지 일단 학생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려 그런 선생님들이 좀 있었어 너무너무 잘 도는 할아버지 이래이래 팔을 벌려서 그 자리에서 안 움직이고 요렇게 해가지고 600바퀴를 도시는 어르신이 있어요 주인공 등장 이 할아버지가 도른자네요 도른자 가만히 서가지고 그 발레리나 마냥 우린 짤로 보는 건데 발레리나 마냥 그 자리에서 그냥 팽이처럼 뱅글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 500 나왔어 하하하 500바퀴 다 돌았다 아 영감 대단해요 500바퀴를 돌다니 아 이거 그만하세요 이제 쓰러지면 어떡해 주변의 걱정을 돌려버리고 그렇게 200바퀴 더 돌아버린 주인공 정말 도른자네요 야 700바퀴 돌았다 100바퀴만 더 아이아이 선생님 아니에요 아이아이 할아버지 아이아이 그만해요 그만하세요 야이 피디양반 800바퀴 돌 줄 아는 사람 차려 앞으로 가 700바퀴 돌고도 흐트러짐이 없는 걸음 아이아이 영감 하루 면세가 어떻게 돼요 나 83살 원래 인생은 돌고 도는 거요 내 이름은 최고학이요 저기 할아버지 돌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 도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이 때 뽀빠지 앞에 나타난 송곡고등학교 체육부 아우 할아버지 소식 듣고 왔습니다 저희랑 한번 결투를 해보시죠 시작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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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 아우 전 못돌겠어요 아우 힘들어요 나 좀 잡아줘봐 아우 힘들어 할아버지 제가 졌습니다 너희들이 졌다 나 예전에 한번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냥 뭐 한바퀴 돌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돌아봤지 근데 안오지럽더라고 나도 놀랐지 그래서 내가 120살까지는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왜 이렇게 안오지러울까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병원 가서 진단 좀 해보실래요? 그냥 안가 병원에 가서 사진 찍으면 올해 꽃사로 그래서 직접 등산한 의사 선생님 이 할아버지께서는 일반적으로 회전 운동을 할 때 진정기간이나 손해기간에 이상이 있어서 어지러움증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다른 정반대로는 발레리너가 마치 회전을 하듯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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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수능현상으로 반복적으로 적응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할아버지는 후자일 경우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돌아 돌아 참 이상하신 할아버지네요 별걸 다 취재하네 자 다음 요즘 예능에서 뜬금없이 트로트가 나오는 이유 JTBC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시청률이 꽤나 잘 나와요 10%대 10%대가 그냥 10%대가 아니라 갑자기 상승을 했어요 10%대로 2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왜 이런 수치가 나왔나 공중파도 아닌 케이블인데도 미스타 트로트가 저 한 25% 정도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사실 TV쪽이 올드미디어오고 하다 보니까 시청률이 확 잘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많지가 않는데 미스타 트로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어르신들은 유튜브나 이런 걸 잘 안 하시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청률이 치특해요 근데 이제 그 기존에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갑자기 미스타 트로트 출연진들이 나와가지고 트로트 부르고 계속 미스터 트로트만 소개를 계속 해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난 거지 왜 우리 그 기존 멤버들이 노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왜 그들만 이렇게 자꾸 조명해가지고 트로트만 부르고 이게 프로그램의 어떤 취지가 어 안 맞는 거 아닌가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 많이 깠다 그래요 진짜 팬이 어마어마하네 진짜 시청률이 두 배로 올랐다라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시청을 해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참 대단합니다 이 팬덤이 꼬꼬 깎아 이거 되게 재밌는데 고상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구글 스토어에다가 꾀를 써가지고 자기한테 스위치를 닌텐도 스위치를 사줄 수 있는 어플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이버 구글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돈이 좀 많다면 나한테 나 정말 닌텐도 스위치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좀 사달라 해가지고 이게 좀 커뮤니티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진짜로 사준 사람이 댓글을 당겼어요 유튜버 방송하시는 분들 그리고 트위치에서 서드파티를 쓰고 있는 그 투네이션이라는 업체에 있습니다 이 투네이션 운영자가 내가 별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고상혁씨가 저만큼 이상한 친구인 것 같아서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냥 사주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썼는데 근데 디시인사이드의 어떤 그 유저가 심술이 난 거야 상혁이 스위치 못 받게 도와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좋은 정보 해놓고 이렇게 분탕을 치는 거죠 구글 약관을 한 시간 정도 꼼꼼히 뒤져봤다 앱 개발자는 문의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되는 게 맞다 약관이다 개발자 연락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라는 거는 잘못됐다 약관상 스위치를 공짜로 쳐먹으려고 하는 못된 상혁이가 전화번호 가지고 장난질을 쳐놨네요 이 링크 따라가셔서 신고해 주십시오 부적절한 앱으로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상혁이가 정말 스위치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깨끗하신 손으로 상혁이가 스위치를 받을 수 없게 좀 도와주십시오 신고로 앱이 내려가면 자동 환불이 되어서 상혁이가 스위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답니다 여러분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상혁이가 그 와중에 신상은 털리기 싫었는지 장난쳐놓은 전화번호를 근거로 신고를 받자고 글을 썼죠 과연 무사히 35만원을 받고 스위치를 사서 동물의 숲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카페 내에서 또 일어난 에피소드인데 고상혁한테 스위치 사주기 앱 개발자 고상혁한테 문의를 해봤다 안녕하세요 혹시 스위치를 사고 싶으신 상혁씨 맞으세요? 저 스위치 사고 싶은 예지라고 하는데요 앱 등록 방법 좀 알고 싶네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잔머리를 써가지고 고상혁 시즌2가 자기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문의를 좀 했네요 신고하는 방법이 그 구글 플레이를 들어가면 되나요? 개발자 연락처를 곳에 또 썼네요 방어 야무지게 했네 아 델롬이다 상혁이는 내가 봤을 때 델롬 같아 이 정도 고생이면 이 정도 어그로를 끌어쓰면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을 즐길 만한 권한이 되죠 돼도 않는 어플로 신고는 못하냐 창렬 어플 신고 그건 아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씁쓸하네요 저도 닌텐도 갖고 딥퍼 아니 씨발 꺼져 재밌는 글이네요 성지고등학교 하면 참 제가 많이 수식어가 붙어요 제가 또 성지고 그렇게 이미지를 많이 판 것도 아니고 전 사실 1년밖에 다니지 않았었는데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해가지고 1년 동안 그 암흑의 세계에서 몸을 담고 있다가 조직 생활을 청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지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을 꾸른 거죠 20살 때 졸업했습니다 제가 다닌 그 고등학교가 그 성지 고등학교 맞고 또 성지 고등학교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SBS의 송포요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 성지 고등학교 대표적인 아웃풋이죠 항상 내가 입 아프게 얘기하는 정말 F.T 아일랜드 이용기 예 성지 고등학교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그리고 F.T 아일랜드 전 멤버 오원빈 씨도 있었네요 연예인들이 꽤나 많네요 그러니까 가수 이정현 씨도 있었고 EXID 솔지 씨도 나왔죠 저는 이제 제 졸업식 때 직접 솔지 씨가 오셔가지고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 당시에 재학 중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EXID라는 이름이 아니라 여자 플라이 투 더 스카이라는 그 이름으로 BJ 김가희 씨가 있거든요 그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솔리 씨랑 둘이서 그룹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애초에 굉장히 가수 활동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뭐 졸업을 한 거죠 네 그리고 화곡동 허슬러 AKA 성지고 최고 아웃풋 노래하는 코트 예 전 이제 또 다큐멘터리에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모습이 나왔었죠 반에서 좀 이렇게 인물 좋은 친구들 위주로 이렇게 앞에 앉혔거든요 저만 원샵을 좀 잡더라고요 카메라 감독님께서 지금 뭐 인터뷰까지 따로 이제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좀 사양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뭐 표정을 봐도 알겠지만 자 다음 특수반 아니 특수반은 좀 예 성지고는 특수반 갈 필요 없습니다 꼬꼬까까 경찰에다가 여섯 번이나 허위 신고를 한 10대 전주 한옥마을에 한 제가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이제 허위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랑 이제 군 폭발물 처리반 등 70명이 출동해갖고 3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에 나섰는데 폭발물이 안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루도 지나지 않은 채 다음날 새벽에는 불법 성매매 업소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고 같은 번호로 또 신고를 합니다 7시간 전에 군과 경찰을 모두 개고생시킨 전화번호로 또 다시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이 위치 추적을 했죠 A군을 발견을 했는데 경찰이 쫓아오는 것을 확인한 범인은 택시를 타고 전주에 저수지로 이동한 뒤에 신고한 휴대폰을 저수지에 버려와 그래가지고 초청 경찰에 의해 발견된 A군은 만 16세 미성년자였고 내가 신고했다는 증거가 있냐라고 경찰에게 대려 적반하장으로 따졌다 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 이미 동행이 가능하다라며 오히려 경찰에게 큰 소리를 치고요 경찰이 빡쳐가지고 증거물을 찾기 위해 신고 당시 CCTV의 저수지에 휴대전화를 버리는 CCTV를 찾아 A군을 체포했어요 만 16세 A군은 올해에만 6번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신고할 때마다 스스로 목소리를 변조해서 수사망을 피해갔으며 신고한 휴대전화 역시 유심집을 빼가지고 긴급전화만 가능한 휴대전화라 정확한 위치 추적조차 힘들었다고 그래서 다 이제 모든 것들이 걸리고 나서 수사관이 너 왜 그랬니 했더니 그냥요 이랬대요 이런 씨... 악용을 하는 것 같아 이제는 청소년 범죄 보호법인가 그 개 같은 법 있잖아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미성년자는 봐주는 그걸 가지고 너무 악용을 하는데 이런 새끼들은 사실 뭐 소년원회 같은 데 쳐너가지고 소년원회에서도 아주 악질 새끼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쳐너가지고 아주 사회에서 좀 단절을 시켜야 돼요 이 개놈의 새끼 이런 뉴스가 자꾸 이제 올라오면은 사실 청소년들에게 좋지가 않아요 성인들이 미성년자들을 좋게 더 이상 보질 않고 단절을 시켜버리고 좀 혐오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저도 예전에 뭐 청소년 혐오증이 좀 있었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혐오스러워요 어린데 아주 영악한 새끼들 악마는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법의 심판으로 이런 새끼들은 진짜 반 죽여놔야 돼요 범죄율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프를 보면요 이 청소년 범죄율이 더 올라가요 넘어가겠습니다 볼까요? 이거 저... 그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택시를 잡으려고 어떤 여성분이 손짓을 합니다 이 택시 기사분이 블랙박스에 찍힌 내용인데 이제 본인의 거주지로 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운전을 하고 잘 가는데 갈림길에서 기사님이 우회전을 합니다 여기 갈림길에서 갑자기 여성분이 어? 여기 아닌데? 기사님이 왜왜왜왜? 여기까지만 보면 뭔 일인가 싶습니다 놀란 기사님이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정차를 했는데 이 길이 아닌데? 하더니 갑자기 차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고 그래요 달리는 도중에 뛰어내려버렸다고 자기가 아는 길로 안 간다고 납치범으로 이제 오인하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주행 도중에 뛰어내리면서 굴러떨어졌는데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기사님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냐 이거죠 알고 보니 자기는 등호대교를 건너갈 줄 알았는데 올림픽 대교를 타려고 옆으로 빠졌다 이 말입니다 목적지 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여성분이 가려고 했던 가는 길이 이렇게 돼 있고 기사분이 이렇게 가는 거고 거리상으로는 사실 여성분 생각대로 가는 게 조금 더 요금적으로는 좀 더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건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좀 너무 혼자서 망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나는 여자분 마음도 좀 이해가 가고 택시기사님의 억울한 이 마음도 이해가 가요 좋은 택시기사님들도 계시는데 워낙 세상에도 흉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좀 너무 섣불리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해는 가는데 행동으로 저렇게 실천해가지고 문을 열고 뛰어내린다라는 거는 약간 조금 좀 투머치가 아닌가 좀 오바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RPG 게임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옛날에 이런 RPG 게임이 있었습니다 리버스 홀라인이라는 RPG 게임인데 전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최초 대한민국 성인 하드코어 RPG를 표방했다 그러는데 일단은 모토가 시작부터 전쟁이에요 사냥으로는 레벨이 잘 안 오르기 때문에 1레벨부터 태어나자마자 전쟁터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상대편 국가랑 이제 시작부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키를 올리면서 경험치가 올라가고 이렇게 레벨업을 하고 클베 때는 진짜 성인만 받는다 그래서 어디 가평 수련원에 진짜로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그곳에서 600명이 클베를 했다 그래요 게임이 나름 호평이었다고 전쟁 게임에 목말라있던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게임 내에서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캐릭터끼리 이 모션을 보면 진짜로 이런 게 있었나 봅니다 밑에 좀 게임 메카 게임 전문 웹진이죠 웹진 다양한 체위가 가능한가 봐요 게임 메카에서 대서특필될 정도로 난리난 모션들 이게 사람들끼리 또 가능해서 요청하면은 동의해가지고 캐릭터들끼리 야스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이 게임에서 섹스를 한다는 거는 좀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섹스 해본 적이 있어요? 게임에서 섹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모든 관심을 다 받은 리버스는 더 다양한 모션을 준비하겠다며 노를 절 생각이었으나 2차 클베가 끝나고 갑자기 홈페이지가 폭발해서 폭발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해버렸다고 합니다 전쟁 게임으로 나름 괜찮았다는데 섹스 때문에 망한 게임 리버스 온라인이었다 시대를 좀 너무 앞서간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근데 뭐 여성부 탓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해외에서도 남녀 정사신 이런 것들이 컷신으로 이렇게 영화에서 조금 적나라하게 한다고 치면은 여자의 상반신만 노출되는 그 정도 노출까지는 되는데 19세 영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진짜 야게임이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가슴 정도만 노출되는 그런 적이지 굳이 그치? 아... 자 뭐 아무튼 뭐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요즘 이거 좀 핫해요 베트남에서 한국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혐한 감정이 이렇게 일판아파 퍼지고 있는데 SNS에 이제 좋아요 18,000개 댓글 3,300개가 넘었고 2,200번에 넘는 공유가 이루어진 이 글인데 대한민국 지금 국기를 보면은 이게 지금 코로나 표시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내막인지 한번 보자면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이 됐고요 한국 네티즌들이 거센 항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의 게시물 작성자가 항의한 한국인에게 이렇게 조롱을 하고 모욕을 했다고 하는데요 성형수술의 삶이 환상적이지 가짜의 나라 남북이 하나가 될 수조차 없는 나라 울면서 미국의 보호에 매달리는 나라 한국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만 쓸 수 있는 거야? 물론 나는 한국인의 작은 눈과 뇌처럼 너의 언어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미국은 한국에 자유를 주지 않고 식민지로 유지해야 했다 이런 발언은 상당히 나라에 대한 어떤 역사와 이런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선을 많이 넘는 듯한 얘기네요 그래야 너희가 구글 번역기를 돌리지 않아도 영어를 더 잘했을 텐데 말이야 게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좋아요가 4,900개 댓글이 801개가 달렸는데 이렇게 한국인의 어떤 반발을 능욕을 하는 거죠 농락을 하는 건데 완전히 더 심각한 건 바로 이겁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항의하자 베트남은 한국의 삼성 LG가 없어도 샤오미나 소니나 애플이나 노키아 화웨이 등 여러 가지 다른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의 삼성이나 LG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꺼져라 라며 이렇게 불매운동을 하고 한국 걸을 때 다 몰아내자 여러 가지 대체품들이 있다라는 건데 한국 제품들은 사지 않을 것이다 한국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 불매운동을 외치고 있는 베트남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성형수술이 대중화된 것 같잖아요 계속 일관적으로 계속 욕을 하는데 일본 물건 사고 일본이랑 친하게 되면 되니까 한국은 상관없다 끄져라 뭐 이런 얘기인데 댓글 한번 볼게요 병들 지들끼리 자유하고 있노 중립기여긴 한데 수준 낮은 국가라 시민의식도 저급할 듯 아직도 오토바이에 흙먼지 날리면서 쌀국수 처먹는 나라 족 가난한 국가가 아무리 지져봤자 타격 1도 없음 리얼 보면서 하나도 타격 안 받음 삼성이 베트남 GDP 30%를 차지하는데 생각이라는 걸 못하는 건가 이거 팩트인가요? 족구지 국가가 아무리 깝쳐도 아무런 타격 없는 건 팩트다 베트남인들은 자기 나라가 진짜 뭐라도 되는 줄 아나본다 박항서 압수 박항서 불매 동양인이 거기서 거기인데 외모비아라고 있다 삼성 나가면 쟤네는 몇 년 안에 부도남 우리나라랑 GDP 차이가 5배 남 1인당 GDP 2,500달러 개 족구지 나라 미국이랑 50배 차이나 아 이거에 대한 이유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한국 격리자가 있었는데 한국 격리자한테 빵을 줬는데 빵조가리 고작 빵조가리 하나 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시발점이었다라고 하네요 베트남이 한국 입국 금지 전에 출발한 비행기 도착 후에 사람들을 묶어놓고 수식식을 족같이 대우해줬다고 한국인 누가 커뮤니티에 올린 걸로 베트남 뉴스 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아 베트남이 대우를 족같이 해줬는데 해줬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베트남 언론에 올라가면서 약간 좀 한국인이 적반하자고 나왔다 한국인들 인성 수준? 실화? 이랬나 보지 정작 한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저 또 타격 없다 그치 좀 그런 게 있네 너무 자연바라 하시네 베트남 분들 네이드 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남편이 편의점 알바생한테 반말을 했는데 편의점 알바생이 이제 되려 반말한 남편에게 똑같이 반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와이프가 빡쳐가지고 내 사연 좀 들어주셔 하고 이렇게 네이드 판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아주 역풍을 야무지게 맞은 그런 사연입니다 신랑이 편의점을 가자 그래가지고 담배를 살 겸 편의점을 갔는데 담배 사고 신랑이 점심에는 간단하게 라면이나 먹자 그래가지고 라면 종류가 너무 없어가지고 신랑이 알바생한테 이랬대요 야 라면 이거밖에 없냐? 하니까 알바생이 갑자기 어 그거밖에 없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순간 너무 황당해가지고 신랑이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알바생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야 너 뭐라고 했냐? 하니까 알바생이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 라고 하더군요 자기 점장이 이렇게 시켰다 그래요 손님이 반말하면 너도 똑같이 반말하라고 20대 초반 남자애로 보였는데 신랑 나이가 31살입니다 저도 좀 웃겨서 그렇다고 손님한테 저기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손님한테 반말을 해요? 계속 쌩까하더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손님이 그것도 신랑한테 야 나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담배도 안 사고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나가자 했더니 신랑이 화가 많이 났는지 너 니네 점장한테 전화 걸어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점장 일요일에 안 나와 내일 와 라고 얘기했대요 내일 가서 사과받을 생각인데 신랑은 집에 와서 분을 못 참고 있다고 저희같이 피해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바생도 너무 싸가지가 없고 내일 가서 사과 안 하면 지역이랑 상호를 공개할게요 하...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거 이런 글을 썼는데 이제 추천수가 이제 두 개 반대가 이게 신랑이랑 GID로 해가지고 이제 두 개를 찍고 반대가 1151개 올라간 거요 어느 편의점인가요? 가까우면 알바한테 잘했다고 칭찬 겸 진상 때문에 고생한다고 격려하러 가려고요 이러니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나오지 맞습니다 추천수가 딱 두 개인 게 존나 레전드네 자기는 이제 나름대로 망상을 했을 텐데 아씨 이 새끼 이거 글 써가지고 데이트판에 어? 이거 공론화되면 개같은 새끼 편의점 한번 내가 개망신 줘야겠구만? 하면서 갑자기 이제 대리로 갑질하려고 하는 개미 신년의 그런 행보가 나오려고 했는데 대략 역풍을 쳐맞았어요 그래도 역시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살아있고 또 사실은 이런 거를 대중들이 굉장히 싫어야 합니다 대도 않는 비응신 갑질을 정말 대중들이 좋아하는 소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욕 뒤지게 얻어쳐 먹었을 거예요 무튼 어디 가서든지 뭐 이렇게 그 갑질하고 반말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싸가지 없게 꼬꼬까까 여자들이 많이 보는 외적인 부분 남자분들이 또 이런 거 또 관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이쁘시네 과잠을 입고 다니시는데 전형적인 어떤 미모의 대학생 스타일 키를 많이 본다 그래요 그럼 이제 적절하게 생각하는 키가 몇인가 178 약간 좀 키가 작아 보이시는데 이 여성분들도 키를 얘기를 하네요 첫 번째로 무조건 키를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이 생각했을 때 딱 맞는 남자 키 175에서 180 180이 넘으면 확실히 좋다 미니멈 남자의 키 178 본인 키는 153인데 남자 키는 178 이상이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성분이 계시네요 그 말씀하신 여성분이 이 여성분이면 저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여성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렇다고 치면은 뭐 조금 아무리 좀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무튼 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자 이 여성분도 키를 꼽네요 178 178을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를 볼 때 제일 처음 보는 것은 역시 키를 얘기를 하죠 180 얼굴보다 키를 좀 본다 키요 키 키 키 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키가 있으면 그 키 큰 사람이 풍기는 그 아우라 같은 게 확실하게 있나요 좀 약간 빅맨의 아우라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좀 뭐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슥 서도 약간 좀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내에서 뿜어져 남은 LED 조명 불빛 이런 거 그런 걸 좀 가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에게 좀 그늘을 선사할 수 있는 그 정도 키 180 정도의 키 가장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는 양심이 어디 갔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쉬운 건 사실 남자 쪽이죠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근데 좀 키가 좀 그 분위기 같은 게 좀 있긴 있어요 예 저는 81이죠 저는 뭐 키 같은 걸로는 뭐 아쉬울 게 없어요 저는 언제나 상가 건물이나 그런데 딱 이제 그 지하에다 차 세우고 쓱 타요 상가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타요 항상 제가 커요 그 안에 있으면 항상 제가 1등으로 키가 커요 남들의 이렇게 정수리가 보이는 그 위치에 있으면 죄다 정수리들이 보여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롤 때문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진지하게 이게 내 잘못이냐 하고 이렇게 올라온 사연의 글이 있는데 오빠 PC방이야? 어 이렇게 답장이 느려 최대한 답장 빨리 할게요 학원 끝나면 데리러 갈게요 공주 이제 끝나기 3분 전 학원 앞으로 데리러 오면 완전 좋겠다 롤이 나보다 중요해? 공주 데리러 안 올 거야? 자기 자신을 이제 좀 3인칭화 시켜가지고 이제 그 공주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공주 데리러 안 올 거야? 이런 거죠 미안해 여보 지금 못 갈 것 같은데 지금 롤 시작해가지고 지금 못 데리러 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걸릴 것 같아 한 20분 정도 걸려 더 걸릴 것 같아 그럼 이제 여자들 단골 멘트죠 이거 롤이야 나야 당연히 여보가 중요하지 그럼 데리러 와 나보다 게임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 아니 그게 아니고 플래티넘으로 가는 승격전인데 5판 3선전 중에 2승 2패거든 마지막 판이야 이 한 판으로 인해서 내 신분이 천민이 되느냐 양반이 되느냐가 달려있다 내가 지금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다 여성분이 아주 확고하네요 그건 개소리야 과거 시험으로 이제 비유하자면 장원급제 같은 거야 엄청 중요해 아무래도 뭐 점수 같은 게 좀 예 깸돌이들의 자존심에 대한 척도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지랄을 한다 진짜 그래서 안 데리러 오겠다는 거야 지금 당장은 못 가요 아니 여보 20분만 기다려줄래? 내가 빨리 끝내고 갈게 20분? 20분 기다릴 바엔 그냥 내가 혼자 집 가는 게 낫지 정 털린다 우리 조금만 시간 가져 아니 얘기가 왜 이렇게 됐는데 너가 데리러 와달라 미리 말한 것도 아니고 학원 끝나기 3분 전에 갑자기 데리러 와달라고 말했잖아 난 지금 게임 시작해서 못 가는 거고 이 와중에 답장까지 존나 느리네 게임하면서 연락하느라 그랬어 답장 느린 건 미안해 이 와중에 게임을 해? 아니 이미 시작하... 한숨을 또 쉬고 먼데 한숨 쉬는데 야 됐다 헤어지자 너 진짜 최악이다 몰카지? 장난이지? 장난 아닌데? 대현이가 너 얘기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대체 내가 널 왜 만났는지 너무 후회된다 답장하지마 답장하면 차단한다 남자 쪽에서 빡치죠 존나 어이없네 진짜 야 그래 헤어지자 게임하면서 너한테 다 답장하느라 계속 뒤졌어 팀원들이 우리 부문 찾고 있다 진지하게 지금 너한테 세트 궁 존나 꽂고 싶다 롤의...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는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뭐 설명해줘봐야 한심할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남자가 잘못한 거지 애지중지 지금 거의 뭐 애기로 부를 정도로 했으면은 남자가 좀 많이 공들였네 여자한테 내가 봤을 때는 남자가 잘못하지 않았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학원 끝나기 20분 전이면은 롤을 돌리지 말아야지 PC방에서 이제 좀 여자친구 기다리다가 또 돌렸잖아 20분 전엔 롤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굳이 남녀 갈등으로 이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 애초에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커플의 특수성을 봤을 때 호칭이 우레기 그리고 이제 학원도 데리러 가지고 이제 학원 끝나고 나서 같이 꽁냥 꽁냥 데이트하고 뭐 이렇게 멋진 카페 가고 인스타 올리고 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PC방에서 이제 또 기다리고 있다가 죽치고 있다가 20분 전에 이제 큐 돌리는 거는 남자가 좀 실수를 한 거지 방송 보시는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사실 진짜 이쁜 여자친구가 생기면 롤 별로 안 들어오죠 나는 게임보다는 그래도 여자야 내 입에서 공주라는 공주님 하고 이렇게 불러줄 수 있을 정도 우리 애기 이렇게 호칭이 붙을 정도의 애정이면 롤 때려치지 봉인해 놓고는 안 맞는 거지 굳이 뭐 이거는 왜냐면 롤에서 승리하는 그 쾌락보다 여자친구랑 그 저 침대에서 한 사발이 야무지게 저 하룻밤 보내는 것도 굉장히 큰 쾌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쾌락을 택하겠다 이 말이지 야 그 팝가수 드레이크 아시죠? 드레이크 춤 요상하게 추는 그 힙합 가수인데 아주 뭐 초호화네요 요것도 하나에 진짜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돈 많으니까 뭐 이거 저거 그냥 모아놓고 수집하고 샹들리에가 무슨 뭐 저기 그거 같네 우니 성게 같네 성게 야 바닥에 대리석 봐요 정말 호화스럽네 어 뭐 장미를 형상한 굉장히 좀 디자이너도 이런 이름 있는 그런 디자이너를 썼겠죠 가구나 이런 것들도 죄다 명품일 것이고 야 대리석 그냥 갖다 세리박았네 확실히 부의 상징은 대리석이야 나도 나중에는 내가 집을 살 때는 대리석 있는 집을 사고 싶어 대리석이 좋아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고급지잖아 잘못해서 뭐 떨구면은 깨진다고도 하는데 아예 안 깨지게 관리 잘하면 되는 거고 라면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갈 때 있고 냄비 안 엎질르게 잘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어 이건 또 그 또 아티스트로서의 명예 상징인 그램이죠 그램이 상들도 이렇게 진열해놓고 정말 살맛나겠다 드레이크 아들을 보여달라고? 드레이크 아들이 뭐하는 앤데 어 이쁘게 생겼네 천운을 가지고 태어났구만 나도 드레이크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파평윤씨가 아닌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드레이크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네 예전에 그런 X같은 글 봤는데 이나형이랑 원빈이 결혼을 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소식을 접하고 자살하러 간다고 뜬금없이 인터넷상에다 글을 올린 거야 어떤 새끼가 근데 왜? 그랬더니 지금 죽어야 이나형, 원빈 첫날밤에 맞춰서 정자레이스에서 내가 이겨서 이나형과 원빈의 자식 새끼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쓴 거야 그런 도라이 새끼들이 또 있어요 미친 새끼 10번째 페이지까지 야무지게 왔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슈 나중에 분량에도 채워주고 하면은 다음 주쯤에 한번 또 해야죠 자 오늘 이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약발방 가야죠 인방에서도 뭔가 벌칙 같은 걸 이런 걸로 하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미션을 걸었는데 실패했다 그 망나니 말벌한테 한번 쏘이는 거지 정신 차릴 거 아니야 아프니까